칼국수 오늘은 뭐 먹어요? 먹는다. 같이 먹어요. 뭐해요? 뭐 먹었어요? 나중에 확인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집에 가죠? 오늘도 계속 잘 거예요. 오늘이 마지막 페이스예요? 오늘 마지막? 아마도 올 것 같아요. 아마도 올 것 같아요. 아마도 올 것 같아요. 아마도 올 것 같아요. 설마를 잘 못했어요. 피 나고 있어요. 지금 피 나고 있어요. 아직도 피 나고 있어요. 아니 피가 계속 나는데? 아니. 왜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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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진 찍으세요. 네?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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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예요? 하트 1초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가요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내일 만나요 내일 꼭 만나요 가족 오세요 여자여자예요 가족이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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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요 가족은 언젠장 한 번 더 가족은 오늘부로 좋은 하루